여기서 내가 찌르는 건 하나야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오! 오 스윙! 뒤에서 공이 이렇게 떴잖아요. 그러면 뒤쪽에서 치면 앞사람은 조금 있잖아. 여기 있어야지. 여기요? 네. 여기서 하나, 둘 하고 이렇게 뛰면 걸려. 네. 뛰어봐. 가벼워, 뛰어봐. 뛰어봐. 아니, 때리고. 앞에서 뛰라고, 앞에서. 가벼워, 뛰어, 뛰어. 이리 주라. 뛰어. 뛰어. 안 뛰잖아. 안 뛰잖아. 100% 이건 무조건 뛰어야 돼. 더 뒤로. 수도. 가. 뛸 준비해, 뛸 준비해. 뛰어! 안 걸려? 안 걸리냐고. 낙엽아. 뛸 준비해, 뛸 준비해. 뛸 준비해. 뛸 준비해. 그럼 무엇이 문제야? 집중이 안 돼 있잖아. 뛸 준비. 너는 내가 잡는다, 잡는다 하고 있어야 돼. 뛸 준비. 뛰어! 뛰어! 뛸 준비.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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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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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인 거네요? 코지 씨. 낚이 끝까지 봐. 낚이 끝까지 봐. 낚이 끝까지 본다. 내가 바로 쳤어? 뺐어? 뺐어. 그냥 쳤어. 뺐잖아. 빼면 죽였잖아. 그럼 이제 속는 거야. 거기서부터는. 타임을 죽여버리잖아. 타임을 안 잡아주잖아. 저기 타임을 했다가 안 맞춰준다고. 내 타임을 끌고 온다 그랬잖아. 내가 타임을 빨리 치겠다 마음먹고 있어. 아주 타임을 죽일 거야. 볼 여기에 맞는 거에 집중하고 그냥. 계속 끼고 있는 거야. 그냥. 마음의 준비. 나켓이 가면 가잖아. 봐봐. 나켓 집중해. 더 뒤로. 뛰어. 자. 움직여. 상대편에서 타임을 절대 안 맞춰준다고.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. 본인들은 어떻게 하냐. 잡아. 가볍게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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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죽고 나 죽 거야. 자. 잡아. 자. 어떻게 됐어. 패턴을 바꾸잖아. 순간적으로. 그래서 맨날. 자. 하는 말이. 연습할 때 하는 말이. 한쪽 주지 말고. 좌우로. 계속. 월코트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. 자. 자. 하나. 이리 주니까 이리 가잖아. 사람 심니까. 그래서 두 번. 한 번. 한 번. 두 번.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야. 상대편으로 맞받치고 하는 게 없어. 먼저 맞받쳐야지. 내가 공격을 할 건지 수비를 할 건지. 연습할 때 생각해. 멀리면 어디로 서. 앞뒤로 서. 아니죠. 그럼 어디야 비었어. 그럼 준비를 하고 있어요.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. 저리 질 거야.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. 그 준비도 안 하잖아. 결국에 뭐야. 나한테 안 왔으면 이잖아. 나한테 제발 볼 좀 안 왔으면. 나한테 와. 와라. 와봐. 나 때려. 와봐. 와봐. 나한테 와라고 해야 되는데. 올려놓고 나한테 안 왔으면. 본인이 기다리면서. 2선에 칠 겁니까. 2선에 칠 겁니까. 2선에 칠 겁니까. 2선에 칠 겁니까. 여기요. 2선에 침면 공격이에요. 네. 2선에 침 공격입니다. 네. 2선에 침 공격입니다. 하나 둘. 여기서 칠려면. 들어가야 되잖아. 나 수비. 수비. 어? 나 공격. 나 공격. 여기. 거리는 똑같아. 내가 수비할 때 여기 있잖아. 네. 공격할 때 여기야. 왜? 상대편 보면. 더 먼저 치잖아. 네. 해보세요. 오른발. 가. 네. 공격으로 갈 거냐. 수비로 갈 거냐. 정확히. 구분을 해야 돼. 네. 공격하고 바로. 앞에 잡는다 생각하고. 어떻게 해야 돼. 세 개를 잡혔어. 그럼 어떻게 돼. 네가 쳐도. 저기를 잡혀야 돼. 더 잡는다고 이렇게. 계산을 줘야 되잖아. 공격. 공격. 준비하고 있잖아. 근데 하나치고 준비 안 하고 있잖아. 다음 볼 준비 안 했잖아.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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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니가 드라이브를 걸면은 승찬아 니가 드라이브를 걸면 거기서 드라이브 바로 들어와 공격을 니가 전환하면 여기도 바로 들어온다니까 해봐 대각으로 해봐 둘 셋 가 그래 공격이죠 잡았어 그 다음에 낙회 지금 어딨어 방금 쳤어 낙회 어딨어 공격했어 그 다음에 내가 낙회 어떻게 들어 이러든지 들잖아 저기는 어차피 드라이브잖아 드라이브 줬어 오잖아 내가 드라이브 그러면 드라이브 온다니까 내가 띄우지 않는 드라이브야 같은 드라이브가 돼 그럼 드라이브 준비를 해야 되잖아 줬는데 준비해 아 나 정말 줬어 내가 했는데 떴어 그럼 낮춰야지 어차피 때리잖아 낮추고 있어야 될거지 근데 내가 드라이브를 걸었어 볼이 잘 들어간단 말이야 볼이 잘 들어갔어 그러면 딱 줄면 돼 이렇게 낮추라겠잖아 볼이 떴으니까 하나 둘 들어가 해 낮추라겠잖아 뜨면은 나는 안 보고도 맞추잖아 그래 해봐 올려봐 올려봐 하나 가 안 보고도 니 타이밍 맞춰주잖아 가 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 볼 리듬을 다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볼을 빨리 하면 나도 빨리 오고 볼이 빠르면 나도 빨라지는 거고 볼이 늦으면 나도 늦어져야 돼 볼이 늦은지 빠른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안 되지 하나 둘 가 봐 시행 시작할 때 창기 씨 봐 올려줘 하나 둘 가 시행 저기를 보라니까 나를 보지 말고 하나 가 그 리듬을 계산해야 된다고 여기서 내가 찌면 하나야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그만해 원해 자 보도 야 은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